출신한 주인공은 강탄소년단입니다. 올해 발매한 앤설리즈 앨범 프루프는 아미를 향한 강탄소년단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긴 앨범이죠. 네 아미를 향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앨범이었던 만큼 그 진심이 전세계 아미에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. 정말 축하드립니다. 수상소감 부탁드릴게요. 아미 소리 질러! 아 정말 이런 기분 오랜만이네요. 참 이 상은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받은 상에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상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. 팬의 스타 저희도 받은 거지만 여러분들도 상을 받으신 겁니다. 여러분들의 선택, 틀리지 않는 선택이었다는 걸 꼭 보여드리고 증명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사랑해요 아미. 네 다른 멤버도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. 다른 멤버도. 아 다른 멤버 다른 멤버. 목소리를 너무 듣고 싶으니까. 예. 네 팬 앤 스타 초이스상 가수 방탄소년단. 아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특혜지인 아미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.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